이번에는 김장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김장을 직접 담가보고 또 고품질의 다양한 김치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축제가요. 서울에서 조금 전에 개막을 했는데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기자 첫 행사라고 하는데 어디서 열리고 있는 건가요? 제1회 대한민국 김장 김치축제는 이곳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개막식이 진행 중인데요. 아침부터 축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김치를 맛보며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축제장 안 팔도 김치 전시관에서는 과거부터 전해 내려온 16가지 김치가 전시되어 있고요. 명장 명인관에서는 명인들이 직접 김장김치를 담그는 시연 행사와 레시피 강의가 진행됩니다. 축제장에서는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고품질의 국산 재료들로 준비됐다고 합니다. 대회 첫날인 오늘은 김치 체험 행사뿐만 아니라 마술쇼, 팔씨름 대회가 열립니다. 내일은 김치 골든벨과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김장축제는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저소득층 행과 소외된 청소년, 장애인센터에 축제 기간에 당금 김치 5톤이 기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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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